대표적인 다민족 국가인 캐나다. 지난 10년간 매해 175개국 이상의 나라에서 20만 명 이상의 이민자들이 입국을 하는 캐나다는 이민의 역사로 이루어진 나라입니다. 거기에 우리 한국인과 같은 아시안 이민자들 또한 그 역사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데 그 중 중국의 이민은 이미 200년 이상의 긴 역사를 가지고 있고 일본 또한 100년 이상의 이민 역사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군요. 인도, 중국, 필리핀은 최근 10년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이민자를 캐나다로 보내는 나라라고 하니 캐나다에서 더 많은 아시아 사람들을 볼 수 있게 된 것이 우연이 아니군요. 한국인 이민도 지난 10년간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지난 2009년부터 2011년 매해 4천 명 이상의 한국인이 캐나다에 이주했다고 하니 정말 놀랐습니다. 한국인의 이민사도 캐나다 역사의 한 부분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오신 지 얼마나 됐어요? 지금 만 21년 됐습니다. 희미는 온 지는 이제 5년 이제. 12년 됐어요. 한 1년 반 정도 됐어요. 두 달 반 됐어요. 그럼 최초의 아시안계 이주자는 어느 나라 사람인지 아시나요? 중국계로 알고 있습니다. 중국 아닐까요? 어떤 인도요? 인도? 최초에 온 사람은 차인이수. 최근에 가장 많이 온 나라는 어딜까요? 중국일 것 같은데. 중국에서 가장 많이 온 나라는 것 같습니다. 중국이요. 한국이요? 인도? 캐나다에 살고 있는 한인분들을 인터뷰해서 보이듯이 우리는 캐나다의 이민 역사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멀티컬처럴리즘. 즉, 다문화 사회로 대표되는 캐나다의 이민 정책을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캐나다의 이웃. 또 다른 다민족 국가인 미국의 이민은 멜팅팟, 즉 문화의 용광로라 불리는데 다양한 문화가 녹아져 미국이라는 하나의 문화를 만든다는 의미로 쓰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캐나다의 이민은 이민자들 고유의 문화를 잘 간직한 채 어우러지는 모자이크라고 합니다. 다른 문화를 존중하려는 캐나다의 다문화 정책을 잘 나타내는 말입니다. 캐나다의 이민은 스프와 같습니다. 각각의 재료가 스프 안에서 그들 고유의 맛을 내기도 하지만 한데 어울려 그 스프만의 새로운 맛을 내듯 캐나다에 사는 이민자들은 그들 고유의 문화를 간직한 채 캐나다만의 문화를 만들어내고 있으니까요. 스프에 다 구워주기 스프는 그レモンド에 대한 문화를 한다고 합니다. 왼쪽을 이렇게 두고 가기를 바퀸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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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어, 모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수백만 년 전에 이곳은 그저 큰 대지와 물만 있었습니다. 수많은 화산이 폭발하고 대지는 뜨거워졌다 식기를 반복하고 산이 생기고 공룡들이 살고 죽었습니다. 꽁꽁 얼었던 빙하기가 지나고 광활한 땅 캐나다에 처음으로 사람이 살기 시작하는데요. 그 첫 번째는 아시아에서 이주한 퍼스네이션스의 조상이 바로 그들입니다. 캐나다 최초의 이민자인 셈이죠. 그 후 프랑스, 영국을 비롯한 유럽에서 아메리카 대륙의 발견으로 이민의 역사는 계속되어 지금의 국가로 발전하게 된 것이지요. 벤쿠버 동북쪽에 있는 거리 커머셜 드라이브 간단히 더 드라이브라고도 불리는 이 거리는 벤쿠버의 얼굴을 쉽게 볼 수 있는 거리입니다. 최초의 이탈리안 정착인들이 모여있던 이곳은 세월이 흐르면서 유럽인들, 아시아인들, 아프리카인들이 모여드는 곳이기도 합니다. 세계 각국의 음식점과 커피숍 등의 상점들이 모여있는 곳이지요. 이곳은 캐나다의 문화적 색깔을 잘 나타내는 곳 같습니다. 자 그럼 이 다문화 거리를 누구보다도 많이 경험했을 분들을 만나보죠. 다른 곳에서 온 다른 사람들의 다른 이야기들 한번 들어볼까요? 자 어디에서 오신 누구신지요? 안녕하세요, 빙스버더콘 Esse인요. 이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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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웃 아빠라다운. 저는 이웃, 도대체 서태국을 жив어 입고 그 다음 작게 해주세요. 그 다음 사회에서, 우리는 ар의 한 제품이 critical. 인간에서, 동일한 peoples에 달아진 가진 가진 것 같아요. 그러나, 아매드 아닌 여좋은 한 분이 있어서 말하거든. 아마도, 아마드 둘 다 보다는 indic이 없죠. 입니다. 아마드 분은 이웃, 태 references. 아마드 분은 이쪽에 있는 지역을 찾아서 아마드 분은 이웃, 이들든 이웃 그것을 받는다. 이 커머셜 드라이브에선 뭘 하세요? 그럼 빈스 씨는 뭐 하시는 분이세요? 빈스 씨는 커머셜 드라이브의 터줏대감이시군요? 세상을 조사하는 겁니다. 그냥 한 많을 사람일 수 있는 사람은 기때문에의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 전화할 수 없죠 예, 예전에 예에피업회에 가서 예에피업회에서 예에피업회에 ada 아시기관을 다시 예에피업회에 가서 예에피업회에서 예에피업회에서 예에피업회에 러닝이패을 예에피업회에 가서 예에피업회에서 예에피업회에 에티오피아가 그립진 않으세요? 에티오피아가 그립진 않으세요? 에티오피아가 그립진 않으세요? 빈스씨 가게에 대해 말씀해 주시죠? 빈스 씨 가게도 소재 wäre 궁금해 ... ... ... ... ... 뵀 에티오피아 ... ... ... ... 캐나다에서 태어났지만 캐나다에서 태어났지만 이탈리아 사람임을 자랑스러워하는 빈스 이티오피아에서 태어나 5년 전에 이민 왔음에도 캐나다인임을 자랑스러워하는 머스피 비록 다른 배경에 다른 생각을 갖고 살지만 캐나다의 다양한 문화를 만족하고 즐기며 사는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아시아 국가 중 이민 역사가 오래된 나라 사람들은 왜 캐나다를 선택했으며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을까요? 캐나다에 자리 잡은 여러 아시아 이민자들 중 가장 오래된 이민 역사를 갖고 있는 건 일본, 인도, 그리고 중국입니다 캐나다의 개척 역사와 뗄래야 뗄 수 없는 중국은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으로 캐나다 사회에 깊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일본인들 또한 일찌감치 캐나다로 이주하여 어업에 종사하거나 통조림 공장의 노동자로 일을 하면서 경착하기 시작합니다 인도의 이민 역사는 영국 빅토리아 여왕의 즉위 60년 기념행사에 참여했던 병사들이 귀환차 캐나다를 경유하는 중에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자 남은 사람들이 최초의 이민자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래된 이민 역사를 갖고 있는 세 국가의 이민자들은 어떤 이유로 이민을 오게 되었을까요? 캐리 장, K-E-R-R-Y, J-A-N-G, I'm a Vancouver City Councilor My name is Suzanne, Suzanne Zhu, I am the owner and founder of Key Language Training and Mandarin School My name is Choji Hayashi, I am originally from Japan, I came to Canada in 1992 and I work at Langea College as a Japanese language instructor and I'm also a chair of the department the department is called the Department of Modern Language and better future for my daughter, definitely generally speaking for Japanese people, they don't have a good concept about immigration so rather than explaining them something very complicated I'm just going to leave it there and just I got a better job in Canada so I'm going to stay there and they say, okay, there you go just like that 이제 주인공들을 만나볼까요? 30년간의 엔지니어 경력과 정치 경력이 눈에 띄는 조지 씨는 고조 할아버지부터 캐나다와의 인연이 깊었다고 합니다 대학생 때 유학을 왔다가 캐나다에 정착하게 된 에미 씨는 5명의 아들을 둔 엄마이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입니다 이민 온 지 4년밖에 안 된 투자는 이제 막 대학생활을 시작한 긍정적인 학생이고 신앙심이 깊은 바른 생활의 표본입니다 먼저 우리 주인공 3명이 이민을 결심하게 된 계기를 물어볼까요? 여기로 전학생활을 봤어요 여기로 학생활을 보여주고 여기로 관留했습니다 보다 학생활을 지적하게 되는 여행이 많이 올라가고 있는 나라와 박사와의 응원을 yem nitrat화 선호가 한 번에 반가워진 것 같고 여기로 전학생활을 running 모든 건 친구는 이 세상에 좋은 곳으로 여러분의 아이를 가야해 명령을 즐기고 내 아버지에 왔을 때 미국에서 온다. 그는 1800년에 왔을 때 그러니까 그는 18년에 왔을 때 그는 17년에 18년에 왔을 때 그리고 그는 5년에 왔을 때 한 번에 왔을 때 내 아버지에 왔을 때 한 번에 오를 돌아가고 그리고 그는 그를 돌아가고 중국에서 가장 돈을 지지한다고 생각했고, 3개의 집을 구입하고, 또 하나가 지지한다고 생각했고, 그의 주인공에 계신다고 생각했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돈을 지지한다고 생각했고, 지지한다고 생각했고, 아직도 지지한다고 생각했고, Their parents divorced when I was in high school, and in Japan if your parents were divorced you are no good. Some companies won't accept you, and you can't get married easily. Some strict families won't accept you if you are from a divorced family. And my mom wanted me to come here so that I would at least be able to speak English. And that's going to be one asset. But my high school teachers told me not to because in that time going abroad as a girl is a bad thing. That means when you come back people will think, oh, she must have gone out with lots of white boys. Amy 씨나 조지 씨와는 다르게 이민 결정을 부모님이 했던 부자는 아무래도 달랐겠죠? Staying in the house, I realized. I think now I have seen Vancouver and now I want to go back. I was not comfortable with the weather. You look similar people everywhere. I found it very similar faces sometimes. I get confused. I think I really wanted to go because I miss my family members. I have bought up in joint family and also my friends. With whom I used to go to shins, school, outside, everywhere. Sometimes temple also we all go because exam results are coming. So we go to the garden and say, please make us a good, give us a good mark. We'll come like with a barefoot if you give us a good mark. And I will go with a good mark. 일본 이민의 시작은 100년 전에 시작됩니다. 이민 첫 세대들은 스티브스턴 지역에서 어업과 통조림 공장에서 일하며 정착을 시작합니다. 빅토리아 여왕의 통치 60주년 기념 퍼레이드에 참여하게 된 인도 출신 군인들은 본국으로 기원하기 위해 들렸던 캐나다에서 새로운 터전을 만듭니다. 캐나다의 곳곳을 이어줄 철도 공사에 많은 중국인들이 투입되면서 중국인들은 서서히 캐나다의 자리를 잡아가기 시작합니다. 푸자는 기도가 생활화되어 있습니다. 집안에도 사원이 있다고 하는데요. 힌두교에서는 어떻게 기도를 할까요? 힌두교에서는 공항에 도착했을 때부터 어린 푸자에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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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 푸자입니다. 어려움이 있었다고 합니다. andare 들어 교Off자에겐 어린 푸자에겐 어린 푸자에는 니 crisis built에 아 surfingAnyужiąbox가 down하구나 자신이 동상 공항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때 Whenever There were my younger brother coming from outside the airport when we went in my cousin's car and I was looking outside when I got out looking, some people are coming from outside but they are looking at you and you are really something else so so my brother was standing beside me and I said to my brother, was I look really bad why people are looking and he laughed and said to me don't worry its nothing 벤쿠버에서 처음에 왔어요. 사람들이 보고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정의적으로 변화할 수 있어요. 사람들이 보고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 좋은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고를 볼 수 있어요.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을 바꾸고 나면 자신감이 붙었다고 하네요. 저희는 마시티에이터에서 마시티에이터를 벌였어요. 마지막으로 그 프로그램을 벌였어요. 이것은 저의 센티파이. 이것은 테솔, 컴퓨터, 사이언스 프로젝트, art 컴퓨터, 카라테. 캐나다에서의 첫날부터 공포증이 생길 정도로 푸자에겐 낯설었던 캐나다. 그런 푸자에게 자신감을 심어준 건 아버지의 격려라고 합니다. 제 아버지에게 전혀 설명드렸어요. 이것은 우리 집에서 첫날부터 일을 하여서 그래서 이것이 시간이 지나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안 되요. 내가 너를 지키지 않고 아무것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당신은 yang 당신은. 그렇게 변화하는 게 아니에요. 안 한편에 우리에게 상관없는 것 같아요. 당신이 싫어하는 것이 아직 시간이 지나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아버지와 맘은 내가 내가 부족한다고 하네요. 아무거나 제 가족이 내의 가족이 없을 때 도와야 될 것 같아요. 기쁜 신앙심을 가지고 있는 푸자지만, 자기의 종교만 옳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바른 생활과 바른 생각을 하는 푸자를 잘 표현해주는 말이네요. I remember that train I went to the C.P Railway Station to China town and at that time there was only one Chinese restaurant on the second floor. You can order this Dai Bao and it's a big bun and just one little chicken in the middle. You open it up and you want to eat it, you have to add soya sauce. I've known George Chao for a long time, he was a Vancouver city councilor as well and that's why I got to know him well. 조지의 차이나타운의 왕 조지차오 씨입니다. 조지 씨 정말 모르는 사람이 없으시군요. 이 바이 Jan은, 그 이 바이듦이 와있는 기술은 보완이 나와요. There's a bridge. 바이듦은 와이좋은 마주입니다. 아니 왜요? Because that opens up a lot of land. 조지씨에게 있어서 이 고가도로 문제는 정치적인 이슈만은 아니라는군요. 오늘 해당 시절에 도착했습니다. 캐나다에서의 학창시절은 어땠어요? 지금과는 많이 달랐죠? Back in those days, there were no ESL. English as the second language, there were no ESL. 나라. 그대가 이미 영국을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그대가 이미 미국에서 외모가 온다. 일본에서 외모가 온다. 한국에서 외모가 온다. 우리의 학생을 한 번에 모아주기로 했다. 그대가 9년까지 한 번에 가면 그대가 한 번에 남아있는 남자에 있는 microkorean young woman, she must be 16, 18, we were in the same class. I was 14 right, we were kind of in the middle but we have kind of 9, all in the same class. That was the days before English as a second language class now, back in those days that was called New Canadian Class. 미니나가믈라 내 이름은 미니나가믈라 저는 일본에서 한국에 있는 캐다든지 제가 이쁘다 저는 24년에 성장했고 저는 제 남자분이 중국에 있는지 저는 5 아들과 5 아들과 5 아들 예. 그리고 저는 랑리에 있는 공부 학교에 있는 공부 학교에 있는 곳입니다. 저는 특별한 학습 지원자입니다. 에미씨, 뭐하세요? 저는 고기입니다. 에미씨 가족에게 음식은 어떤 의미인가요? 음식이 매우 중요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즘, 그가 어떤 음식을 먹으면 좋다고 생각해요. 이곳에 있는 음식을 먹으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이 음식을 먹으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 음식을 먹으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집중이 많고, 우리의 음식을 먹으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는 정부는 부산이 많습니다. 모든 걸 방금으로 돌아오고 싶어요. 왜냐하면 아마 어떤 아이들은 이 일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 일을 알게 되었을 때 하지만 현재 이 일을 알게 되었을 때 이 일을 알게 되었을 때 미국이 있는 일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여성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애니씨 가족에게 음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떤가 캐나이디언을 배우고, 어떤가 일본인으로 배우고 싶어요. 그래서 그들의 생활을 살펴봐야 해요. 요즘에는 정말 어려워요. 특히 그녀는 캐나이디언을 배우고 싶어요. 캐나이디언은 아이젠 아이디언을 좋아해요. 하지만 다른 방향으로는 없어요. 그렇군요. 에미씨 가족에게 음식이란 일본계 캐나다인으로서의 정체성이군요. 에미씨 가족만의 음식. 반쯤은 캐나다인이고, 반쯤은 일본인인 식구들과 닮아있네요. 에미씨, 아드님들 아주 잘생기셨군요. 다같이 음식을 먹는 집이 여기 또 있습니다. 아침 식사를 준비하는 푸자네 식구들. 에미씨의 식단이 에미씨 가정을 잘 나타냈듯이, 푸자의 식단도 푸자 가족의 문화적인 성격을 잘 나타냅니다. 푸자, 음식 소개 좀 해주세요. 푸자, 음식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음식. 그리고, 음식을 먹으면... 아, 음식을 먹으면 안 해요? 네, 음식을 먹으면 안 해요. 오, 네. 네. 알기에는? 애니씨의 넷째 아들 휴고가 출근을 한다는군요. 저희가 차로 데려다 주면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휴고, 학교 생활은 어땠어요? 처음에는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학교가 나의 영어는 더욱 강조했고, 친구를 만들었고, 끝이 너무 나쁘지 않았어요. 다른 나라에서 살면서 가장 큰 문제는 아마도 언어일 겁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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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이나타운은 자주 가요?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중국에서 온 철도 공사 노동자들의 생활터전으로부터 시작된 벤쿠버 차이나타운은 초기 중국 이민자들의 역사를 간직한 장소죠. 지금은 예전에 비해 많이 경제문화 활동이 작아졌지만 차이나타운의 새 활력을 불어넣는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조지 차우 씨도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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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단한 시절에 따뜻한 시는 큰 힘이 됐을 것 같습니다. 한 타이틀 전역에서 식물과 함께하는 서명이 됐을 때 칠석이 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에서 세계의 상체를 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의 세계에 대해 전화 intensive 기업이 된다고 합니다. 이 시각 세계에서 아닌 사회에서 영향을 준비하는 시각 세계 구멍을 시작합니다. 이 시각 세계가 세대에서 영향을 일으시키면서 파악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더 친구들을 만났어요 에미씨 말대로 음식은 다른 문화를 알아감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죠 하웨가에서 매년 벌어지는 일본 페스티벌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건 음식이었습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캐나다인에게 익숙해진 탓인지 곳곳에 설치된 음식 천막 앞엔 벌써부터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일본 본토의 문화는 잘 알려져 있지만 그 긴 이민 역사에 비해서 캐나다 내 일본 이민자들의 모습은 크게 눈에 띄지는 않는데요 이유가 뭘까요? 대학교에서 일어 교육을 하고 계신 하야시씨께 물어볼까요? 와우, 일본 여성에 강한 존재의 주인도! 와우, 일본 여성은 모여, 다른iler은 다른 일고influs포장에 있는 여성과 같은 일본의 유한이 있는 여성과 같은 유한이 있는 유한이 있는 여성과 외에 있습니다 모여, 일본 여성은 이득의 주인의 기사도 있습니다 대학교에서의 사람들이 있는 유한이 있는 여성과 함께 transformations 정해진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여성과 같은 PV에 있는 일자리에도 입사한다를 입사한다를 입사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대학교에서의 지올function이 있는 일을 입사한다를 입사한다는 게 and then Japanese people sent to the New Denver and Cumberland and that type of internment camps so when they returned to Vancouver there's nothing that they could actually sort of go back to and a lot of during that period of time a lot of Japanese people actually returned to Japan and the people who decided to stay in Canada they are determined to get integrated into Canada so they didn't form any community. I know quite a few Japanese Canadian who are born here and then they didn't like the fact that they are called Japanese Canadian they don't speak even Japanese word and they're fully Canadian but depending on I mean we have a new flow of influx of new immigrants now so those people are different. 하야시 씨는 비교적 새로 이민 온 분이잖아요 그럼 하야시 씨는 일본인인가요 캐나다인인가요? 하야시 씨는 비교적 재심 hay군 경 german 국선입니다. 하야시 씨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ونkel island을 그리 foolсон Sydney I know it's impossible to become 100% Canadian because I was not born here and then national identity cannot be actually sort of artificially created by hard work. But you can work really hard to reach that direction, that's why I help out a lot of immigrants here. And then if I go to a different country, that percentage actually changes. So like if I go to Mexico, Poland, my Mexican nation becomes bigger. And if I go to Argentina, my Argentina nationality started getting a little bit like this through SNS city. And when I go to Japan, I think I try to become 100% Japanese because I would like to fit in. I think I'm really in the middle. I am Chinese, but I adopted a lot of Canadian value. I also, I also see myself as Canadian. 초지 하야시 씨와 수잔 주 씨는 캐나다에 정착한 지 비교적 오래되지 않은 새로운 1세대의 이민자입니다. 이들이 어떻게 와서 어떻게 정착하고 있는지에 대해 들어보려고 합니다. 처음 캐나다에 왔을 때는 어떤 느낌이었어요? 수잔 씨. 여기, beginning of the time, I just found it was so different from China, so few people here, okay? When I went out to the street, when I went out to do things, there were days I felt a little bit scared because it was wintertime and then nobody on the street. I only see cars and there were more people in the cars, in the bus, in the restaurant, in the mall, but nobody on the street. Citizenship was very interesting because the immigrants, you feel like you put your two foot to different countries. So, but you still, deep down, you have a concept that, oh yeah, I am Japanese. But when you become Canadian, you have to go through the process. To integrate my identity into a different nationality was not as simple as I expected. So, when I received the citizenship card from the authority, the ceremony, I was a bit emotional. So, I brought my daughter to an English speaking church. Well, they are all Canadian, you know, Caucasian people. I was hoping my daughter will learn Bible, you know, and make friends with, you know, Canadian children. But it was especially hard as a teenager. She felt that she was not accepted. She didn't have common ground with her peers. She became more rebellious. Because, me and my daughter, our distance became larger. Because on my side, I was trying to integrate myself into Canadian culture. My daughter was seeking the other part. She wanted to connect with the Chinese speaking friends. If I could choose again, I would prefer to maybe find my own people first. Help my daughter to get adjusted to the life, help her to feel comfortable first. 수잔 씨가 말한 대로 처음 이민 왔을 때 그 민족의 커뮤니티가 잘 발달돼 있으면 낯선 땅에서 새로 시작하는 삶이 좀 편안해지지 않을까요? 한 중국 음식점. 벌써 그 안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왁자지껄 합니다. 반가운 조지 씨도 오셨네요. 조지 씨도 오셨습니다. 은는 미국에 오신 이kaa인. 한 분에 오신 이어가 원하는 사람입니다. 그 이곳은 미국에 오신 모든 분들을 Buried 대부분에 오신 것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오신 다른 사람들을 이곳에 오신 것을 보호합니다. Fucking 많은 사람들이 요청하는 사람들은 이랄지에서 이를테리지 않는다. 그런데, 이 지역을 dissemin한 동네. 또 다른 분에 오신 것이 있는 곳이 있습니다. 성롱한 사회복지원의 사회복지원 그러나 이런 곳이 아니라 사람과 같은 이름과 같은 언어로 같은 언어와 같은 언어와 같은 언어와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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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회복지원은 100년 만에 이 사회복지원은 이 사회복지원은 타이삼 이 사회복지원은 이 사회복지원은 So Taichan actually is one of the three counties in China who supplied almost all the immigrants who came to Canada 100 years ago. This is one of the tradition of the Chinese Association. They come here once a year to celebrate their... renew the friendships. And they have a dinner. 오래된 단체인 만큼 이민 초창기 세대들이 모여있는데 여기 한 학생이 참석했네요. 이 단체에서 빈센트에게 어떤 도움을 주고 있죠? 제가 여기來파게라 Cambridge를 통해 어느덧 older immigrants who moved to Canada here for since long time ago. And then, according to that kind of relation, you can be more easily to get involved into this country, into the culture. 그런 도움에도 캐나다에서 살아가는 게 어떤 점이 힘든가요? 중국 이민자 사회같이 커뮤니티가 잘 발달되어 있어도 중국이 아닌 캐나다에 사는 이상 문화적 충돌은 피할 수 없죠 하얗시 씨는 어렸을 때 재밌는 경험을 통해서 이런 문제에 대한 답을 얻었다고 하는데요 tastes interesting thing said, the people who took care of me when I was living in Japan my living situation back home in Japan was a little bit different from a normal Japanese because my family was very busy so they actually put me in a big house which occupied by older people it's a big house and four brothers and sisters living together And they're a tea ceremony master, flower arranging master, and then a Buddhist priest. But anyway, what she said to me was actually, so they're saying, Choji, you have to live like water, you know, so that everybody would love you. So what is living like water? No color, no shape, but it can fit into anywhere. It can do any color, but everybody needs it. And then that would actually quench everybody's thirst. So if you have that idea, you can live anywhere, you can be whoever you are, but inside of yourself will never change. And then you'll be really happy. That's what she said. And I still remember that. 하야시 씨의 이 이야기는 비록 개인적인 경험담이지만 현재 캐나다에서 살고 있는 일본계 캐나다인들의 모습을 잘 묘사합니다. 커뮤니티의 축소로 눈에 띄진 않지만 캐나다에 잘 녹아들어 섞여있는 일본 이민자들. 출신 지역이나 같은 가문의 사람들끼리 오랜 세월간 다져온 끈끈한 침묵을 기반으로 서로를 돕고 있는 중국 이민자들. 그리고 종교를 중심으로 모국에서의 생활을 이어가는 인도 이민자들. 이렇게 닮은 듯 다른 사람들이 모여 사는 캐나다. 평소에도 중국 단체는 물론이고 다른 문화권의 모임에도 자주 참여하는 조지 씨는 이런 다문화 사회의 미래를 어떻게 볼까요? 하야시 씨의 이승 씨의 이승 씨의 정치자입니다. I think it's an idea of actually people retaining, particularly the first and second generation, retaining their tradition but at the same time forming a greater tradition that is what we call Canadian. And I think that's going to be interesting how this is going to be developing. I think it's really helping the people to get along. I think that's the most important thing. Of course, we still have to communicate whether you came from Korea, China, Japan, Philippines, India, anywhere. Being Canadian, you need to communicate so I guess like what we're doing now, we're in the west out here with community in English. So, but we still keep our own tradition and we bring those tradition to the greater community and it will get accepted and modify. 다른 계기로 다른 시기에 정착을 시작한 새 민족들. 시간이 흘러 모두들 캐나다의 한 부분이 되어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조지 씨는 가족들의 눈총을 받으며 집 구석구석을 개조하고 많은 사람들과 교류하며 지낼 거고 에미 씨는 막내 아들의 야구를 응원하며 아들들이 독립한 미래에 홀가분한 생활을 꿈꾸고 있을 것이며 푸자는 곧 펼쳐질 대학생활을 기대하며 기도하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겠죠. 처음 시작은 다른 아시아 민족들이 우리와 어떤 점을 공유하고 어떤 점이 다른지 비교해보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과 캐나다 수교 50년을 맞은 지금 생각해볼 건 한인과 한인 커뮤니티의 발전보다는 우리가 다른 나라의 이민자들과 얼마나 섞여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보는 게 어떨까 합니다. 푸자같이 자기 고유의 것을 소중히 하고 에미 씨 같이 먼저 다가갈 줄 알고 조지 씨처럼 폭넓고 꾸준한 교류를 갖는다면 한국 이민자들이 지금보다 더 깊은 향을 내는 재료가 되어 캐나다란 스프를 더 맛있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요? ㅋㅋㅋㅋ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